안녕하세요 유엔재 농장입니다 우리 농장에 와서 삼겹살 구워 먹기로 했는데요 박원장님이랑 노무과 조득인대리 도수치료실장 유현길 실장이 같이 왔습니다 박수! 조금 전에 우리 박원장님이 장작을 지금 떼고 있습니다 돌판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시죠 삼겹살을 많이 사왔습니다 맥주도 한잔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4명이서 먹기 좀 짠거 같아요 짠거에요 닭갈비도 다 갖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치도 구워 먹으려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 안 쓰러지겠어? 쓰러져도 뭐 쓰러져도 뭐 뜨거워 뜨거워 뜯을거야? 응응 번지겠는데? 옷을 벗겨 벗어도 되겠다 옷을 벗고 찍어야겠어 김치 김치도 자를까요? 김치를 잘라도 되고 아니면 통으로 익혀서 저기에다 구워먹으려고 포기채로요? 일단 냉장고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찰쌓 곰팡 촆 곰팡 포기 이거 앞쪽으로 앞쪽으로 떨어졌나? 이쪽이 좀 낫거든 괜찮을 것 같은데? 응, 괜찮아 이게 쏟아지면 보쌈이 있으니까 얇은거 이거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거 10집에 사시는 사모님께서 보쌈이랑 굴이랑 이렇게 겉절이랑 배추국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서 갖다 주셨습니다 항상 맛있는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지 일단 삼겹살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를게요 자 드세요 자 드세요 자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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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TI갈마주 아 조금 더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안 그래도 장모님이 그대 때부터 조사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집만 갔으면 맨날 하고 싶다고 아 도수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 봤다고 대개 잘하는 사람 딴 데도 많이 다녀보셨는데 따로 밥 한번 사줘야지 그랬는데 많이 드세요 오늘 도전에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좋은 점 뭐 알려주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하면 좋습니다 집에 누군가 퇴근하면 감겨주기를 맞아 맞아 기다리는 사람 있으면 좋은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일 마치면 집에 가서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조금 외로운데 결혼하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아 적막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해서 아침도 내고 싶어요 아침밥을 먹고 옵니까? 아침밥 먹고 와? 못 받는 거야 나는 결혼해서 아침밥을 먹은 적이 없는데 아... 아... 세 마리였는데 다섯 마리 더 샀지 아, 더 샀지? 응, 더 샀지 세 마리 너무 외로운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암놈 두 마리 순놈 한 마리 이렇게 산다고 샀는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다 순놈인 거야 아가라 중병할 때는 이제 암수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추워서 샀는데 뭐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자꾸 아니 아니에요 김치야, 김치 날타리 김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예 밥 네? 밥까지요? 방금 우리도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아니, 밥은 지금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밥은 잠 찍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국물 맛있지? 되게 얼큰하고 맛있어 여기 한번 예외 되니까 불이 얼어간다 네 응 확실히 돌판이 오래가는 것 같아 응 됐어 이러면 이제 사서히 올라와 응 거기 여기 여기 제가 응? 아니야, 여기 거기 제가 갖고 가고 응 잘, 잘 구웠어 뭐 고기 먹을 테니까 비키라고요?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돌판 괜찮지 이거 네 샀잖아 옥션에서 샀어 여기 없는 게 없더라고요 아, 옥션에 치면 다 나와 오늘 날씨가 따뜻한데 아침에 추워서 특세했는데 나도 많이 추워 어떻게 고기 좀 더 먹을까 어떻게 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좋아요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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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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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